정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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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대 됐어 피탐해야 되나? 야, 요때가 일어봐 피탐하자 야, 너 죽는다 형님 피 주고 있어서 그런거에요 피 오케이 나가 싸워 형님 피 주니까 빨리 나가 싸워 오케이 야 너도 피피피피 야 힐 줘 인트로 수초해 인트로 수초하라는 놈 누구에요 형님? 저 참 죽이 계세요 야 이거 사냥 날 셀.. 날 셀 수 있겠는데? 야 농담이 아니라 인트로하면 이거 날 셌다 이거 가자 아홉시방으로 아 기다릴까요? 수초해 보게 잠깐 수초해 인트야? 가자 아홉시로 와 이거 따라와 아홉시? 응 너 리치 인형 없냐? 흑장로 아니면 리치 뽑아 너 어차피 너 시어 필요도 없어 그리고 형님 주먹질하고 때려 없어 야 가현이 빨리빨리 형님 따라갈거냐 알아서 자동으로 붙여놨어 너 힐 좀 봐봐 내가 아홉시 볼게 힐 얼마 차는.. 줘봐 힐 줘봐 힐 준거야? 만피 오오 왜 빵빵 찬다 야 그만 줘 그만 줘 너 셀프 놀러갖고 너 니꺼 피도 채워 뭐인거 같네 조우 변신 없냐 너 조우 변신 조우 변신 조우 변신해 야 진작에 써야지 아 이게 뭐냐구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이거 힐 더 주는거 맞지 소울질하고 니꺼 피를 채워 그리고 나 라 궁안에 맞춰주라하니까 어? 그래 라 궁안에 맞춰줘야 고식이여 피를 나 락궁 안에 락궁 안에 일 주라니까 아 아 힐러 존나 못하네 아니 피가 50% 이하로 내려가면 일을 주라니까 아니 HP 50% 봐봐 아니 아까 그 자리에서 할래 9시 그 자리 여기 잠깐만 들어가 너부터 들어가 아 그래? 들어가 지금 들어가야돼 이거 못들어와면 죽는다 다 죽어 오케이 됐어 막았어 기다려야 왜 그리 가불지 어 니가 위로 올라가 12C로 올라가 어 야야 나가 나가봐 에브루트는 왜 가버리지 어 형 힐 줘 오케이 힐 힐 안 죽어 형 걱정하지마 안 죽어 형이 절대 안 죽어 힐 들어가 그러면서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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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오케이 됐어 잘 잡았어 힐 계속 줘야돼 무한으로 힐 무한 하아 진짜 나 지린다 계속 줘 계속 계속 줘 좋아 계속 계속 더 더 더 더 더 이거 진짜 유튜브 각 나왔다 이거 좋아 좋아 유튜브 각이다 야 근데 잘하네 어 야 뭐야 야 너도 너도 들어가 너도 들어와 야 빨리 들어와 야 들어와 너도 들어가 야 1조대 잠깐만 오케이 어 야 잠깐만 일단 기다려봐 바라기 초대해줘라 바라기 바라기 초대해줘 바라기 여 CJ